인천 테크노파크는 자동차 부품 기업의 미래 자동차 부품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인천 지역 내연기관차 부품 기업의 미래차 기술 전환을 돕기 위한 것으로 올해 사업비 7억원을 지원하며 지원 분야는 친환경 지능형 부품 기술 개발과 커넥티드카 특화 기술 개발 등 2개 부문입니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인천 R&D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은 다음달 1일까지 인천 R&D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